유튜버 보겸이 9월 28일 보겸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팩80도 달라진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보겸은 윤지선 시간제 강사의 논문 관음충에 발생하게 자신의 유행어 보유로 단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 팍제되며 논란에 휩싸인 후 윤 교수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던 보겸은 충격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유튜브에 이거 받게라는 영상을 올리며 지난 2021년 5월 성형수술을 한 뒤 얼굴을 내놓고 방송할 자신이 없다라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22일 윤지선 시간제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보겸은 한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었으나 간간이 구독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영상을 올리며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형 이후 2년 넘도록 얼굴 공개를 하지 않던 보겸은 2023년 9월 28일 얼굴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께서 거리감 없는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신다면 심호흡 한번 하고 인사드리겠다라며 얼굴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긴장한 듯 얼굴을 조심스럽게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형 진짜 힘든 결정이지만 용기 내서 보여주는 거 너무 멋있어. 형 돌아와줘서 진짜 고마워.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이리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가. 형 힘든 순간 잘 버텨줘서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용기 내줘서 고마워. 형 얼굴 보자마자 순간 눈물이 났어. 내가 학생 때부터 봤는데 이젠 내가 취준생이라니. 요즘 좀 힘들었는데 형 얼굴 오랜만에 보고 힘이 났어. 앞으로 우리 더 화이팅 하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용기 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로 가득할 거예요. 항상 저희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등의 그동안의 힘들었던 상황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